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뉴스 언박싱. 자 뉴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복심 김민하입니다. 어제 들었구나. 복심 맞아요? 물어봤어요 저한테? 네. 제가 복심입니다. 복심 맞아요? 그럴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워낙 다면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사람을 뭔가로 규정하는 것 자체를 저는 사실 좀 싫어해요. 너는 보수 너는 진보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사람을 이론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싫습니다.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특정 단어들도 무슨 강남자파 강남우파 강남에 살면 다 자파고 강남에 살면 다 우파고 이런 것도 굉장히 유문론적 시각이에요. 단순합니다. 사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네. 삼성이 상속세를 냈습니다. 네. 12조 원대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를 했고요. 일단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소아암 희귀질환 지원에 1조 원을 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2만 3천여 점을 또 국립기관에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이 삼성 계열사 지분 18조 정도에 부동산 미술품을 더해서 2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상속세가 12조 원대로 확정이 됐고요. 일시불로 내는 건 아니고 연부연납 제도를 해서 2026년까지 6번에 걸쳐서 상속세를 내기로 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언론 보도를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세법에 따라서 세금 납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칭송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동안 상속세 제대로 낸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목받는 건 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칭송 분위기로 가는 것은 조금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 입장에서 논란이 가장 적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건 맞습니다. 어쨌든 상속죄를 거액을 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의 미술품을 다른 건 토달지 않고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럼 이제 왜 그렇게 결정하느냐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룰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은 이건희 회장이 미술품을 모을 때부터 뭔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지금 사회에 기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의 모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미술품 이 미술품들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거 상속세를 내고 이런 것보다는 물납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기부 기증해서 전체적인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렇게 국가적인 결단이라고 보도하지만 외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경호의 복심으로써 외신은 과세 표준 얘기부터. 찾아보셨군요. 과세 문제부터 거론을 합니다. 물론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국보라든가 보물 이런 것은 상속세 과세 대상도 아닌데 그런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술품이 전부 다 국보와 보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언론 헤드라인들을 보니까 되게 웃겼어요. 이건희 재산 60% 사회 환원 이렇게 헤드라인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 이상은 그냥 상속세를 낸 건데. 세금 낸 겁니다. 그냥. 60% 사회 환원이라고 하면 뭔가 60%를 그냥 공으로 사회에 그냥 기부한 것 같은. 그러면서 뒤에 쩜쩜쩜하고 통쿵 기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60%를.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중에 60%를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소했다 이건데 그 60%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가 그럼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내야 될 세금인 것이죠. 내야 될 세금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저도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는 아니구나. 조금 냅니다 저도. 그렇죠. 우리도 꾸준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 통시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을 이럴 때는 적용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 세금 잘 안 내니까 잘 낸 것 같다. 통시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그러면 지금 3대째 내려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선대 때 냈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75억 원 냈습니다. 이병철에서 이건희로 넘어갈 때 175억 원 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빠져나갔는가. 공익재단을 통해서 다 주식을 줘버렸거든요. 한국 재벌의 흔한 수법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법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막고 나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회환원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삼성 비자금 사태가 2008년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면서 여러 가지 쇄신 방안을 냈거든요. 차명재산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병철 선대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차명으로 불법으로 은근슬쩍 파킹했던 돈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명재산 중에서 누락된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라고 대국민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제대로 안 지켰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지킨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좀 언급을 해 줘야 되는데 방금 김민하 평론가라든가 진행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구국의 결단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을 하는 언론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주요 언론들이 이제 좀 그 이런 부분은 미진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이 나오는 지적이 이제 상속세율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 엄청난 상속세를 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것은 어쨌든 좋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상속세율만 갖고 보면 사실은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상속세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삼성이 이 정도의 삼성일가가 이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는 그 과정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상속세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와 그리고 재벌일가들이 내야 되는 다른 세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금들은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그러면 잘 내고 있는가 그리고 실효세율이 그럼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지적이죠. 종합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속세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업의 굉장히 불리한 어떤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 애국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핵심적인 내용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앞으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의 해석은 또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발표를 못했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분석은 일단 대충 마무리는 끝났는데 발표를 좀 미뤘다. 왜냐하면 어제 그것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 사회공헌 이런 부분이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후순으로 미룬 것 아니냐. 곧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더라도 아마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이견일 것 같고 대세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하고 그것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지분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 지분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더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가족들이 나눠가지고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홍라인 씨는 상속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재용 지배력 강화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황균 님은 미술품 기증하면 절세가 되는 줄 몰랐네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k7584 님은 삼성 광고비 때문에 기사 좋게 내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북동이나 평창동에 재벌 그다음에 준 재벌들 저택을 가보면 있잖아요. 어떤 집은 집 자체가 미술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절세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절세 방법인데요. 그래서 친지들이랄지 가족들이랄지 친구들을 불러서 한 1년에 3, 4번 정도 전시회를 했다. 실제로 집에 이제 고급 미술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시면 이런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미술품도 없고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자들이 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몇 십만 원 수준의 소득세가 부담이 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내는 것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재용 씨 경영권은 보장돼 있다 이미. 이런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요. 주호영 안철수 합당. 절중첨을 찾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네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원칙 있는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언론들의 해석은 이건 흡수 통합이 아니라 당대당 합당을 안철수 대표가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흡수 통합하고 당대당 합당 사이에 절충점을 찾자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했다라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들 해석은 큰 틀에서 합당에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무협상이라든가 단계적 절차는 6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자기 당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합당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의 방식을 찾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합당은 약속을 했으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홀홀 단신 들어가는 그러한 합당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이 기성조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대권으로 가든지 이런 다음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이제 죽는 길이고 최대한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한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합당을 해야 되는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은 최대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신설합당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당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절충적인 방법을 그래서 만나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당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선에서 그리고 사실상 법적으로 신설합당이 아닌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어떤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이나 이런 걸 챙겨주는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 약속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지도부가 약속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논의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지도부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논의는 상당히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언론 보도가 재미있는 게 만약에 이견이 안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다시 대선 출마를 모색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로? 국민의당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혼자서 대선 출마를 모색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을 또 실적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대선 출마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를 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다만 이게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로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정치 범보수의 후보로 나가야 될 거거든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뭐냐는 건데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좋은 그림으로 합의해서 가느냐. 아니면 밖에서 힘으로 자기 완력으로 이걸 이끌어내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사실 완력이랄 게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력을 요구할 만한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지렛대로 해서 뭔가 시도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측도 있는데 그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될 건 아니거든요. 윤 총장 또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단계 3단계로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은 관계없이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우회 압박하면서 이런 그림으로 또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말고 혹시 또 플랜 b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데리고 오는 게 그래도 플랜 b 입장에서는 그래도 카드 하나를 더 쥐는 거니까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당대회 때문에 자기들끼리 굉장히 정신이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긴 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용 이벤트가 그냥 대부분 말 확률이 지금 있고 실질적인 것은 지금 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를 새로 뽑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저는 김민하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복심의 이름도 모르시고. kbs 1라디오 최경렬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7분입니다.